네, 방금 경기 승리한 스프라이스의 Kobe 선수 오셨습니다. 우선 승리를 축하드리면서 풀세트 접전 끝에 그룹 스테이지 진출하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언더윈. 앞으로 2몇의 게임을 통해 그룹 스테이지에서 그룹 스테이지에 진출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더 좋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몇의 게임을 통해 5몇에서 너무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국 우리는 마지막으로 승리했습니다. 우선 지금 정말 탈진한, 지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확실한 강팀이었는데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접전으로 5세트까지 가서 좀 슬펐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룹 스테이지에 진출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안도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팀이 특히 유럽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데뷔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콘이들이 또 롤스는 한국에 수리 전환했기 때문에 다시 선신을 시 sized.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를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가 그 게임을 봤습니다. 그 게임을 동안 롤스 대구에서 롤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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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에 관한 것이grid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못 안쎄고, Kale은 나중에 더 강한 게임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크림에 대해서는 그냥 자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플레잉 경기를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픽을 선호하는지 보았고. 특히 1경기를 하고 난 뒤에 Kale을 밴 하자고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게임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케일이 후반에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큰 임팩트를 가져오고 그런 점을 방지하고자 케일을 밴하는 전략을 가져갔고 그 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도의 경기력, 스크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게임 5세트에는 정말 집중력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컨센트레이션과 포커스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게임에서 죽을 때가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복잡을 많이 하고 더 새로운 것만 하고 더욱더 빡을 많이 하고 항상 물고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게임 5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팀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집중력이 정말 중요한데 경험도 중요하고 상쾌한 마음가짐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점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우리가 조금 더 잘했고 그런 점을 더 잘했기 때문에 집중을 더 잘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까지 이긴 것 같다고 하네요 코베 선수의 자야는 사실 엘리치 서머 스플릿부터 8전 전승 중이었는데 4경기에 아쉽게 패배했어요. 그럼 좀 아쉽지 않은지, 또 현재 메타에서 자야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야는 8개의 승리에 선거였고, 4번째 게임에서 6번째 게임으로 공격했다고 생각했었고, 너희는 4번째 게임에서 4번째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야는 정말 웃긴 사람이었어요. 자야가 자야에서 그를 선택하면 저는 자신의 팀과 팀이 거의 선거에요. 그래서 정말 슬픈 것 같았다. EU와 LEC에 대한 똑같이 있었다. 내가 100% VEIN와 같이 1 게임을 잃었다. 진짜 잘생겼다. 지금의 메타에서 아주 강한 챔피언이야. 2% 승률의 챔피언을 한 판 져서 좀 아깝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규 시즌에 베인도 승률의 100% 한 게임 져서 그것도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약간 운이 없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를 이겼고 그리고 자아는 지금 현재 매트에서 아직도 엄청 엄청 강한 픽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룹 스테이지 각오도 꼭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룹 스테이지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음.. we are gonna have to improve a lot I think if we are gonna have a chance to make it out of the group stage I think, because I believe we can do it, but I'm not really happy with what we show today again. Like I think we're...